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고 다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서 국민들도 불편을 걷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에 주말을 맞아서 지리산을 찾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범계는 이번에 SNS에다가 자신이 지리산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고 거기에다가 불식초놈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불식초놈이라는 것은 잠시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메시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남겼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이런 SNS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법무부 장관이 저러고 다닐 시간이 있는가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일 좀 하시라 요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하러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윤석열, 이재명 수사 지휘나 제대로 똑바로 하라라는 이런 비판이 양쪽 진영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욕먹을 것을 몰라가지고 이런 SNS를 올리는 건지 정말로 정무감각이 한심하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판을 받아 맞다한 것이 현재 검찰이라든가 법무부 상황을 보면 대장동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수사가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하고 법무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김오수 검찰총장이라든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해당 기관의 수장들이 이번 사건 지휘를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금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이따위 메시지나 남기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지지산을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측에서 이동을 자제해달라 방역을 좀 단단히 해달라라고 연일 호소를 하고 있으며 지금 코로나 상황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달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지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잘했다라고 자신의 SNS에다가 올리고 저런 식으로 훈장질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NS에다 올린 사진을 보면 자기 혼자 찍힌 사진만 올렸지만 분명히 혼자 가진 않았을 테고 자기 수행원이라든가 주변에 줄줄 달고 갔을 거 뻔한데 굳이 요즘 같은 시국에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거를 왜 자랑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저런 산행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저런 걸 왜 SNS에다가 자랑을 하는지 지금 이런 행동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로 이번 정권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SNS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경솔한 행동들이 이번 정권의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더욱더 떨어뜨린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청와대 측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이 호주 일정을 마치고 와가지고 제대로 지금 쉬지도 못하면서 국내 코로나 상황을 전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요수수 관련 문제라든가 국내 현안 전반을 지금 살피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입술이 막 다 부르트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을 알아달라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산행이나 다니면서 마치 힐링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사진이나 올리는 것은 대통령의 행보와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와 진짜 한가하다 본인 스펙이나 쌓고 여유롭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비슷한 행동을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청주시 의원과 함께 산행한 사진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당시 국민의힘의 충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우철 청주시 의원은 충북 청주 상당산성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고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일요일 오후에 박범계하고 지인 등과 함께 우한산 등반을 함께 했다라고 올렸으며 시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sns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원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 당시에 같은 당의 정경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정 후보 친형한테 금품을 받아가지고 회계 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의 수장하고 같이 등산을 다니고 이렇게 친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이런 모습을 공개적인 sns에다가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연주를 과시하고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사 구분을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던 것이 바로 저번 달인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행동을 또다시 했다라는 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의 그 논란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리산 방문이나 하고 자신의 산행을 sns에다가 자랑이나 하고 이거는 너무나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 홍성교도소는 하루 만에 수용자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하고 직원을 포함해서 총 57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번에 박범계가 산행을 한 지리산이 속한 지역 중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김영록 도지사가 최근에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연말 연시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문을 내기도 한 지역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각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로부터 뭔가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거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또 당시에도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추미애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해당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해당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도 추미애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력이라든가 업무 능력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감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SNS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절이라든가 감성팔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좀 믿없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장관들의 SNS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나 싶고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는 좀 장관이면 장관 같은 사람들 무게감이 있고 자기 직무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추미애라든가 박범계라든가 조국과 같이 항상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장관들은 더 이상은 배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